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변화되는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하는 게 좋을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미래세증권의 한정숙 선임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위원님은 이번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정숙님은 처음 뵙습니다. 네. 주로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분야는 어떤 쪽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면 될까요? 중국 시장 전략 쪽 맡고 있고요. 중국 전략이요. 요즘 가장 저희가 전략이 필요한 분야가 중국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은 전략을 짜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책에서 뭘 막 던지잖아요. 중국의 이런 규제 리스크들. 일단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언제까지 될 거라고 보세요?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일단 중국은 좀 정책 자체를 장기적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에 이런 규제들이 마무리되기는 일단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내년에 중국이 이제 당대표 대회라고 해서 이제 인사 교체 시즌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인사 교체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리스크는 저희가 올해서부터 계속 된다라고 연관 전망이랑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 말부터 좀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장기적으로 정책을 짜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드라이브 거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를 하는 분야를 딱 선별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좀 시장별로 구분을 하면 중국 기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이 홍콩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의 변동성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게 시장마다 좀 편차가 있을지 그걸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네. 뭐 중국이 이제 본토랑 그다음에 홍콩이랑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로 좀 나눠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아무래도 중국이 주도해서 이제 정책이 조금 이제 좀 억제되는 분야들을 저희가 플랫폼 기업 쪽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인터넷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주가가 많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이런 대형 인터넷들이 어느 섹터나 혹은 어느 인덱스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혹은 어느 시장에 많이 상장되어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한번 ppt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국의 이제 대형 인터넷이라고 하는 알리바바 텐센트 jd 그다음에 메이트완 핀도우드어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 mscr 차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에 상당된 중국 기업들 adr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쪽에서 이제 비중이 한 3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마다 이렇게 나름대로 편차가 좀 있었었군요. 이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편차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내 투자자들은 그럼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토는 상대적으로 좀 이런 플랫폼 규제가 있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왔고요. 이런 규제가 있었을 때 최근에 이제 mscr 인덱스라든지 항생테크 중심으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홍콩 인덱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투자자분들께서 좀 영향을 받았었냐면요. 저희가 ELS 투자하실 때 주로 hsci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구조화를 시켜서 상품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ELS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손실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항생테크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에서 ETF 출시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하셨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지수 대비해서는 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긴 있지만 그리고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 규제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 기업에 대한 평가가 좀 저조해지면서 반드시 영향을 좀 받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거래량에 대한 통계들을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중국 관련한 기업이 대규모로 이제 빠지니까 이때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그냥 물 타려고 들어가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거래량이 많아요. 아직까지 상위권에.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진단하세요? 실제로 홍콩에서도 이제 펀드매니저들이나 혹은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담아볼까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실제로 홍콩에서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아무래도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라든지 혹은 그런 정보가 번역돼서 오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시기는 조금은 어려워서 이런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라든지 혹은 전문가들이 이제 매매를 하는 펀드 위주로 해서 조금은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물론 주가가 많이 빠져서 언제 턴어라운드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규제가 언제쯤 풀릴지에 대해서 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분간은 저희가 투자하기는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기업들의 이익 성장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좀 이익 개선세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인데요. 최근에 나오는 플랫폼 기반의 규제안들을 보면 핀테크 같은 경우는 소액대출법이라든지 그리고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반독점법 같은 경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엔트그룹 같은 경우가 상장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규제가 가속화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디디추칭처럼 모빌리티 기업에 대한 정보보안법이라든지 그리고 그 교육 기반의 쌍감 정책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런 쪽에 대한 규제들도 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았어도 투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뒤에 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퇴출되면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못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에게 이제 소비자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최근에 이제 공용 기업들이 탄생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이런 나왔던 법안들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더욱더 키우기에는 좀 제약 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제 부여하기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여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력들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좀 없어지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 중에 하나가 중국이 원래는 해외 상장을 할 때 직접적으로 상장을 못하다 보니까 vi 구조를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하게끔 이렇게 된 구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제 조세 회피 국가에 페이퍼 컴페니 같은 거를 설립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하게끔 만들었던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는 중국 정부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상장을 할 때 다 인허가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뭐 앞에서 이제 장선임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중국이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강하게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의 이런 허가를 받기가 앞으로는 녹놓지 않다. 어렵다. 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너네들이 앞으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어떤 그런 간섭들을 받지 않고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걸 증명을 해라. 그리고 조세 회피 국가에 대해서 또 좀 명확하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이 그거를 다 명확히 하기가 과거에 이런 구조 하에서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자금 조달 여력들이 과거 대비해서는 이런 대형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테이퍼링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저희가 금리 인상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이제 유동성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8월 1일부터 이제 홍콩의 인지세가 인상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하실 때 들어가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지세가 0.1%에서 0.13%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는 홍콩 쪽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 강구통 순유입 추이를 저희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연초에 굉장히 홍콩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가 최근에는 그 순유출 추세가 조금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마지막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대형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녹록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쭉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건 정말 좀 가장 근본적인 어떤 환경 변화이고 게다가 이제 하나만 여기다 더 덧붙이면 미국에서 외국회사 책임법이라고 해서 중국의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굉장히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높여놨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면 결국 상장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설명,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도 굉장히 중기적인 테마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거는 진짜 절벽에 가까운 거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계속 중국 주식을 지금 들여다봐야 될까 아마 우리 채팅창에서도요. 지금 제가 쭉 보지만 지금 무슨 중국 증식이냐 미국 증시나 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으세요. 그분들에게도 뭐라고 한 말씀해 주시면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연간 전망 통해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중립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선진국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아무래도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야만 한다라는 분들도 개인적으로는 있으실 거고 펀드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또 중국을 완전히 빼고 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립으로 맞추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희가 테마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대형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이제 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분야로 좀 분산해서 투자하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부분은 게임, 사교육, 그다음에 이런 테크 기업들인데 사실 저희가 중국에 직접 가장 관심이 많았던 건 백주라든가 원래 이런 시가총의 큰 회사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요즘 주가가 자꾸 빠져요. 이거는 그러면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수급 차원에서 기관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빼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한 거니까 지금 차원에서는 그냥 그런데 좀 더 돈을 넣어놓고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게 나을지 그런 전략은 어떠세요? 일단 지금 글로벌리 수급 차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테이퍼링 이후에는 신흥국이라든지 혹은 이런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성장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금리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는 저희가 투자하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백주기업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분야들이 아무래도 사치품들 중심으로 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그런 백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가 하락을 했으니 지금 현재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은 이른 시점이고 저희가 정부의 정책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을 확인을 한 뒤에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 말씀을 종합컨대 정책적 리스크가 아직도 개선된 게 아니니 그런 거는 투자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앞으로 백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직간접적 아직 부여된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권고하셨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다시 한 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래도 설마 알리바바가 없어지겠어 텐센트가 없어지겠어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dd 출시 없으면 중국의 교통 시스템 일부가 단절되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 사라지지 않을 거니 지금 들어가서 오히려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해 주시면. 일단 알리바바나 텐센트처럼 이런 중국의 공용기업들 특히나 이런 기업들이 중국의 첨단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본적으로라든지 기술적으로 많은 도움들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규제 압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기는 했지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에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들이 완전 배제돼서 가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던 그런 vi 제도라든지 혹은 미국의 그런 외국인 관련된 외국 기업 관련된 그런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이 과거에 이미 좀 준비를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법안들 특히나 작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이제 pclb의 회계 감사를 거쳐야만 앞으로 미국에서의 상장이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이제 모든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2019년도 말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어를 했는지를 보면 홍콩 시장에서 2차 상장 가능하게끔 이제 규제 문턱을 많이 낮춰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바이도 같은 경우에도 jd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홍콩의 2차 듀얼 상장을 지금 현재 진행을 했던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에서 더 이상 이제 상장 극단적으로는 상장 폐지를 해라라고 하더라도 자금 조달 여력들은 홍콩에서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자금 흐름 자체도 이제 미국의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지금 당장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 노이즈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자체적으로의 문제라면 이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미국에서도 제재 압력들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점들은 계속해서 좀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양자태기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는 미국에서 상장 폐지를 하거나 혹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지 말거나 이 둘 중에 골라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들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기업이 망하는 시점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에 빠르게 대응을 하시기 어렵다면 사실은 지금 이런 쪽보다는 저희가 투자 유망하다 하고 보고 있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셔라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섬뜩하게도 하는데 미국 중시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앞서서 잠시 이런 테크 기업들에게 미국 증시가 아닌 홍콩 증시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더 열어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디디추싱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권고사항으로 미국 상장을 중단하고 홍콩의 상장을 권고했던 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디추싱이 미국을 상장했고 다른 많은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더 큰 시장에서 더 큰 자본력과 더 큰 주목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과연 홍콩 시장이 충분히 이들 중국 기업들이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개발하는데 자금 여력이 다 될까요? 일단은 저는 디디추싱 사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르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나 제이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랫폼들 이제 타오바오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글로벌리하게 이런 전자상 거래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주목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더 큰 요인은 달러 조달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자금 자체가 자유롭게 이제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상장을 먼저 해야 됐었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는 13억 인구, 지금은 14억 이상이지만 그런 인구의 어떤 소비 여력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 상에서는 사실은 중국의 그런 소비력을 갖다가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디디 출싱의 사례를 보게 되면 정부가 그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상장된 이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앱 삭제라든지 중국에서 이제 비즈니스 하기가 더 이상 어려워진 환경들이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왜 정부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면 국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도가 다 오픈이 안 되잖아요. 군사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디디 출싱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런 맵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제 미국이 그걸 요청할 경우에는 이제 다 넘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게 군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경계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기업들보다 더 스트릭하게 좀 적용이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정숙 위원님 아니면 이게 여쭤볼 수 없는 수준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모든 산업 섹터들을 다 한 번씩 훑어보시거든요. 한 종목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도 물론 소중한 의견들 많이 주시지만 이렇게 모든 중국의 전반을 여쭤보면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만 더 귀찮게 해드리면 중국 그러면 옛날부터 반도체 반도체 하면서 정말 주목도가 그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중국 반도체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중국의 여러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타이밍이 있을까요? 아마 국내에서 뉴스를 접하셔서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런 반도체가 굉장히 핵심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든 정부에서 얘기를 하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저희가 글로벌 관점에서 반도체가 더 선진화된 시장들이 있는데 왜 굳이 중국 쪽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도 사실은 볼 때 미국이나 대만이나 한국처럼 훨씬 더 선진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술 격차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정부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반도체가 이런 작은 사이즈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큰 사이즈가 들어가는 그런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도 필요한 반도체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5나노 꼭 미만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 능력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키워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 좋게 보는 테마로는 반도체 중심의 첨단 산업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도 저희 글로벌X 차이나 세미콘덕터 ETF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자 추천드리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도 7월 달에 저희 이제 ppt 자료를 보시게 되면 7월 1일에 이제 테마별로 내수소비 신에너지 첨단 제조 추천을 드렸는데 첨단 제조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양호한 수익률들을 2개월 동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매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상징적인 곳인 칭화유니그룹이 파산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가 글로 안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생태계를 완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초가 차단됐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시그널을 읽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반도체라고 제가 통칭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반도체 어떤 특별한 섹터가 이렇게 성과가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테마 자체가 좋았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칭화유니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 이슈가 있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갔는데 한국의 구조조정하고는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중국이 구조조정한다라고 하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칭화유니가 9월 달에 이제 결론이 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 중에 좀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아까 뭐 국유자산위원회 이런 쪽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손을 들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알리바바가 우리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칭화유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시간 문제상 다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경연진 상에서의 문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당대표대회가 있고 인사교체 시즌에서 사실은 이런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그런 디폴트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칭화유니가 그런 그룹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민영기업들이 손 들고 우리가 투자를 더 할게라고 하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쪽의 기업들 아무래도 알리바바가 투자를 하면 다른 민영기업들도 따라 들어오게 되거든요. 투자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경영진들에 대한 어떤 비중이 좀 축소되면서 지배권들이 좀 축소되면서 지배력이 축소되면서 이런 민영기업들의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정부도 오히려 돈을 안 쓰고도 이런 산업들이 좀 육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방금 아까 보신 그 표 안에서 거기 이제 첨단 제조 안에서 고심 마이크로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칭화유니 그룹 산하에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주가가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이슈가 이제 완전히 이 기업이 파산된다. 구조조정을 하니까 파산된다. 한국처럼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기업 회생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늦은 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주식 투자에도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냐 하면 지금 중국의 기조가 공동부유라고 해서 모두 다 조금 잘 살자 이런 기조인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는 게 기업들에게 과세 요율을 높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많은 선진국은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세율을 올리는 전략이 아니라 이게 독특하게 기부를 장려하겠다라는 독특한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그널에 의거해서 텐센트나 이런 기업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규모의 기부들을 정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중국이 특히 기업들에게 그냥 FM대로 세금을 올리는 전략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기부 형태로 이익을 환수하는 전략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법인세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도 최근에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같은 경우는 인지세 인상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 세금에 대해서도 논의는 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세금도 이제 조만간 인상할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치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기부를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큰 그림에서 저희가 볼 때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을 많이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제조업도 굉장히 많이 컸고 과거에 스크리컬도 많이 컸었는데 사실은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성장을 같이 했었던 사례였는데 최근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두 개 기업이 너무 크게 성장을 했고 그게 이제 마인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반하는 그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인민들의 동요하게끔 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대회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그런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많은 경계들을 해서 나온 조치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주 장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으로 모든 섹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많은 분들 굳이 실시간 채팅창에서 여쭤본 것도 대신 여쭤봐 드리긴 했는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이런 혼조 속에서 중국 증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마디만 해 주시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전반적으로 자산배분 차원에서는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투자하실 때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는 산업보다는 장려하는 분야들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에너지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신다면 다른 쪽보다는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방어하면서 유리한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모두가 한쪽을 쳐다봤을 때 증시는 항상 다른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를 쳐다보고 있었을 때 중국 증시에서 또 우리 뒤에서 싹트고 있는 씨앗을 오늘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늦은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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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라이브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매일 함께하는 3부에서 계속 됩니다.